!!!! 어어어 어어 ㅋㅋ 어어 어떡할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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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부터 할 미션은 저 총으로 치킨 먹기 오늘의 나도 있게 해준 미션중에 하나죠 우리방은 이 미션이 끊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이 미션을 아주 잘하기 때문이지 인종? 인종? 인종 어 인종 나는 돌자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어떤 총이 나와도 자신 있어 왜냐 나는 존다리이기 때문이지 존버의 다리 복권 긁는 느낌 여기 집에 아무도 없어? 잘 긁어야 됐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쟤 갑자기 뽀긋하고 나한테 쳐들어오길래 그러게 완전 쉽게 했는걸 옆에서 신나가지고 내가 걸레게 왔다갔다 휴지 막 왔다갔다 해 발소린가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고 싶다 손이 따라다녀 아 여기있어 바보야 뭐야 이거 이거 원래 이거 사이가 한자루 가지고 치킨 먹으려면은 아이템 던질게 엄청 많아야 되거든 적어도 연막은 두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밍을 못해가지고 어차피 적을 한 명만 잡으면 풀파밍이 되겠지만은 고양이는 스크래치인지 그거 잘 아는데 앞에 사람 으응 어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도망가 시작 이럴 이게 아닌데? 이게 아닌데? 어 이게 아닌데? 내 작전은 이게 아니었는데 먹을 수 있을까? 시험에 빠지게 하시네 아.. 나 이거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 안될 것 같아 사이가 겁났어요. 아 근데 총알이 별로 없다. 지금 보급은 안 될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보급은 조금 늦은 것 같지 않아도지? 얘때문에. 아 얘만 안 하셔도 보급 먹으러 갔을 텐데. 다행이다. 다행이다? 속몸이 나와버렸잖아? 와 이건 돌잡이가 사이가라서 더 직캐는 못 먹는 게 아니라 총알이 없어서 직캐는 못 먹을 수도 있겠는데. 내 말이 내 말이. 열발로 가능할까? 안 될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한 명, 한 명한테 다 쓸 수도 있어야 되는데. 저 앞에 사람이 심지어 뛰고 있어. 쟤를 이겨가지고 12게이지를 강력할 수 있을 텐데. 끝집에는 한 명 더 있는 게 확실한데. 하, 나. 개똥도 야기 쓰려면 뜨더니. 어서 오시오. 와 뭐야 얘 총 못 쏜 거야. 너 12게이지를 가지고 있는 게 설명? 저는. 너무. 애매하게 뛰자. 중거리에서 만나지 않게. 다른 패턴이. 별게 하나도 없어. 일곱 명. 총알. 셋. 둘. 하나. 하나. 그렇지. 짜자잔. 아늑해라. 야 너무 아늑한데? 얘는 좀 가까운데? 오른쪽 타면 남았는데 그치? 차라리 애가 해우소를 끼고 싸우면 되잖아. 아야. 없다. 큰일야 큰일야. 나 빼고 세면.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기장이야. 불도 많고 돌도 많고. 양육이. 분명히 없는데. 근처에 있는 거 아니야? 왜 나무위에 있어? 지진이. 양육이. 타린다. 아. 날씨 때린데? 양육아. 나 다섯 빨라갔다. 싫어. 괴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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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너무 괴로워 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어? 어떡할 건데 어? 나 이거 못 들어가게 먹는거야? 호잇!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내리긴만해 나 사이가야 오 내리긴만해 여기로 내려질 거 아니야 너? 응? 그렇지 자기장 맞고 빵빵빵 사이가라서 이겼다 지지 유하 어우 이거는 마지막 맞으면 1대1이 너무 흥미진진해서 유튜브에 써야겠는걸 이거 다 어떻게 사이가 뭐지 치킨을 뭐 자꾸 먹냐 이거 나 이거 사이가 너무 잘 쓰는 거야 귀여워 나이스 지지어 но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